고등어 자비 준비가 한창인 어부들 그런데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이 직업같이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은 몇 살까지 입니까? 우리 한 80살까지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힘든 뱃일을 하려는 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그래도 뱃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다 안 해본 고등어 요리가 없는 주방장이 단연 최고로 꼽는 건 싱싱한 고등어의 껍질 아래 쫄깃한 살만 뜬 고등어 회다 아주 신선하지 않으면 비린맛 때문에 회로 먹을 수 없다는 고등어 막 잡아 올린 고등어 살을 가진 채소와 함께 초고추장에 삭삭 비빈다 고등어 자비 배 위에서만 허락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다 밤이 되고 흩어졌던 고등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등불을 담배가 불을 밝힌다 모든 선원이 가판 위에서 대기한다 정확한 순간을 놓치면 고등어 때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두 숨을 죽이고 지시를 기다린다 드디어 때가 됐다 지름 1.5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고등어 때가 흩어지기 전에 빙 둘러쳐야 한다 기다릴 새 없이 바로 그물을 끌어올린다 순식간에 내려갔던 것과 달리 그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 좋은 징조다 고등어 때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던 고등어 때를 제대로 포착한 것이다 저 멀리 태평양 너른 바다를 누벼온 고등어들이 거친 바다의 눈부신 생명력을 과시한다 저 멀리 태평양 너른 바다를 누벼온 고등어들이 거친 바다의 눈부신 생명력을 과시한다 골고 튼실한 고등어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바로 퍼담아야만 고등어 맛이 변하지 않는다 굵고 튼실한 고등어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바로 퍼담아야만 고등어 맛이 변하지 않는다 놀란 고등어들은 지쳐 죽을 때까지 뛰는 걸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로 튀어 오르던 비상의 꿈도 잠시 모두 얼음창고로 직행한다 오늘 싱싱하게 잡은 고등어는 내일이면 전국 곳곳 식탁에 올라갈 것이다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풍이다 해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대부분 해류를 따라 북상한다 따뜻한 해류는 태풍의 세력을 키우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바탕 태풍이 물러가고 이른 아침부터 정치만 그물을 들어 올리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물이 당겨지질 않는다 잘 올라오지 않는 그물 웬일일까 바닷속에는 불청객이 대고 몰려왔다 태풍과 해류에 밀려온 노무라 잎깃 해파리떼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양이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양이다 조업은 둘째치고 이 많은 해파리를 처치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 거북이도 꼼짝없이 갇혔다 해파리는 거북이가 좋아하는 먹이 하지만 해파리떼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10여분 만에 거북이는 무사히 그물을 빠져나갔다 무게가 40kg이 넘는 해파리는 독이 강해서 손으로 들어 올릴 수도 없다 방법은 그물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 어민들은 고기잡이 대신 해파리와 힘겨운 씨름을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쟁이다 목숨을 부지한 녀석들은 해류를 타고 더 멀리 흘러갈 것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건져 올린 그물에는 죽은 물고기들 뿐이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값도 안 되는 현실에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간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값도 안 되는 현실에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간다 하지만 이맘때 해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물살이 강한 이곳은 돈이 되는 해파리가 밀려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흐르는 물살을 향해 그물을 벌려 놓으면 채 10분도 안 돼 묵직하게 해파리가 걸려든다 기계가 아니면 감당하기도 힘든 작업이다 진 보라색의 기수식용 해파리는 황해와 중국해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이맘때 해류를 타고 이곳 강화도 해역으로 흘러든다 특히 이 해파리는 고혈압이나 기관지염의 조화 귀한 약재나 고급 식재료로 이용되는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8월 한달 바짝이라면 가구당 돈 천만원쯤은 벌 수 있어 이곳 어민들에게는 해파리가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10월의 동해바다 북쪽에서 차가운 해류가 내려오는 시기다 찬 해류는 바닷속 환경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말미잘도 수온이 내려가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무라잎깃 해파리들의 떼죽음이다 그동안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해파리들은 차가운 소원 앞에서 모두 맥없이 기력을 잃었다 1년 내내 크루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동해바다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수온이 내려가자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열대성 어종들이 그물 가득 걸려들었다 얕은 바다에 정치망을 쳐두고 매일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부들 그런데 오늘은 그물에 뭔가 큰 놈이 들어왔다 1미터는 족히 되어보이는 삼치다 1미터는 족히 되어보이는 삼치다 멸대가 장난 아니다 그물이 올라오면서 작은 멸치는 빠져나가고 그물 안에는 잔뜩 살이 오른 정갱이와 고등어가 가득하다 정치망에 갇힌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건져내는 어부들 값나가는 녀석들이 우선 선택을 받는다 배에 가장 큰 창고를 차지하는 건 정갱이다 뜰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퍼올리기를 수차례 기분 좋은 소확이다 특히 크로시오의 해류가 가장 왕성한 6월에서 9월 바다는 풍년이다 이때 어민들은 하루에 두 번씩 그물을 들어올리며 풍성한 계절을 보낸다 지구 생명체에 8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바다 바다 속 해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치 우리 몸을 도는 혈액처럼 쉴 새 없이 전 지구를 순환하며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해류는 살아있는 지구의 뜨거운 동맥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